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김수미 씨의 별세 소식 장가혜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김수미 씨 우리에게 많은 기쁨, 슬픔 함께 주셨던 분인데 오늘 오전에 사망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수미 씨는 심정지가 발생해서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병이 원인이다. 저희가 지난달에 였던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건강 이상이 좀 있다라고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같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수미 씨는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5살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요즘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데 지난달 초에 한 홈쇼핑에 출연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브랜드 김치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달 화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김수미 씨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손도 떨고 말도 느리고 조금 불안해 보였거든요. 김치도 찢다가 이게 다 찢지를 못해서 김수미 씨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수미 씨의 아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면서 방송 전날 밤을 새워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김수미 씨는 지난 5월에 피로 누적에 의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수미 씨는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을 펼치면서 예능 활동까지 계속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다시 연예계 활동에 나섰는데 지난달 8일에 있던 홈쇼핑에 나와서 자신의 김치 브랜드를 홍보했던 게 바로 그 첫 복귀 활동이었습니다만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변명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부에서 계속 파악 중인데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저희가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 김수미 씨는 사실 많은 분들, 남녀노소 통틀어서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수미 씨가 197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1980년부터 방영했던 KBS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룡업니 역으로 22년 동안 열연을 펼치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온 배우입니다. 이후 가문의 영광 시리즈 또 할머니 등 영화계에서도 욕쟁이 할머니 역할로 큰 감초 역할을 펼쳤습니다. 김수미 씨는 당시에 동네 중학생 아이들이 할머니 욕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평소의 배역과 자신의 실생활이 너무 극과 극인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흘러왔을까라는 생각도 했다면서 솔직한 속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또 김수미 씨는 연예계에 따르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친분이 있는 동료나 후배 연예인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꼬박꼬박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신현준 씨, 탁재훈 씨는 김수미 씨를 아예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친어머니와 친아들처럼 지내기도 했는데요. 수십 년 차이가 나는 배우들과도 툭 터놓고 지낸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김수미 씨의 이 어머니 같은 포용력이 그래서 더 크게 조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사실 또 김수미 씨 동료나 후배 배우들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을 받았을 분들 아마 가족분들일 텐데요. 김수미 씨는 자신의 아들 또 며느리인 배우 서유림 씨와 함께 예능에도 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유림 씨는 김수미 씨가 좀 무서운 시어머니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면서 이전 작품에서도 엄마와 딸을 지내던 사이였는데 술도 정말 편하게 마시고 친구같이 취향이 잘 맞아서 정말 놀랐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김수미 씨는 촬영을 새벽까지 하고 와도 시아버지 밥상을 다 차려드릴 정도로 내조를 정말 잘한다면서 시어머니인 김수미 씨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아마 이 빈소가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빈소를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국민에게 참 많은 기쁨을 줬던 김수미 씨 온 나라가 오늘 슬퍼할 것 같습니다. 3가 9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3가 9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